아 오늘 회사 제품 홍보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겨울 옛날에 그 나레이터 모델 알바했을 때 그때 갖고 왔구만 무슨 무슨 모델 나레이터 모델이요 나레이터 얼굴은 트랙터 모델처럼 들려왔고 진짜 무슨 세상에 아 뭐라는 걸 빨리 준비나 해요 아 왜 그래 또 괜찮아 담배 끓어 무슨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사람들 불러 모으게 음악이나 틀어요 아우 진짜 아우 아우 진짜 아 괜찮아 아우 꺼 꺼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 아 위가 어딨어 계속 아래인데 뭘 위가 어딨어 도대체 아 뭐 그딴 얘기를 해요 남은 사람들 모으려고지 애쓰고 있구만 진짜 아유 내가 말을 아 아 어떡해 너무 춥다 아 근데 이러고 있고 다니까 춥지 아유 참 아 아 아 아 아 진호씨 이런거 갖고 다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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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persuasion 아 isy 아 아 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머나 세상에 진호 씨 때문에 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네? 개똥같은 소리 하면 돼! 뭐? 성적 수치? 왜? 야 너랑 진짜 앞으로 더 일하다가는 나 진짜 큰일날라 뭐? 뭐라고? 큰일날라 큰일날라? 이게 아주 좀 도랑이 아니야! 미쳤나 날씨도 추운데 어딜 때려 어? 뭐야? 어 여기 딱 있네 뭐여? 이건 마늘찜! 으아아악! 어? 이거는 쑥쯤! 으아아악! 인간이 먼저 되나요? 으아아악! 으아아악! 이거 어디 도랑이 아니야!